네, 거꾸로 봐도 술술 쉽게 들리는 뉴스, 뉴스 스모킹건 함께합니다. 메이크 머니 남인호 이사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에 그래도 우리 시장 좀 힘을 내줘서 또 이번 주는 반드게임을 더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한국경제신문 조간에 나온 뉴스들 안에서 또 어떤 뉴스 주목을 해봐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면, 종합면에 있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마저 꺾였는데 외후뇌환 악재에 기업 실적 전망 뚝뚝뚝 지금 뚝뚝뚝 글자가 작아지는 것처럼 최근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가 그래도 좀 있었는데 예상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실적을 내주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는데 영업이 컨센서스가 지금 15조 2천억 원대였는데 이를 믿돈 14조 8천억 원대를 시연을 하면서 이날 삼성전자 주가도 2% 하락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 전망 또한 낮아지고 있어서 하반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큰 캐터고리는 우리 정인사님께서 다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삼성전자조차도 지금 기대하는 추정치 실적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증시의 큰 주름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게 되어 첫 번째가 바로 환율 동향입니다. 즉 상반기에 달러가 강세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하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라든가 기타 국내 기업에 영향을 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이 절하가 되면서 1,100원대 위로 넘어서자 그다음에 닥친 파고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생긴다면 중간제를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우리 국내 기업한테는 그만큼 힘든 여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가 이렇게 수출적이 잘 안 되다 보면 한때는 내수 쪽에서 소비를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5 최근 1년 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수출이 어렵고 이에 덧붙여서 내수까지도 위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타이틀을 내우외환이라는 악재로 잡은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 무역 분쟁이 잘 원만히 해결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결국 7월 6일에 미국, 한국에 입항한 중국 배에서 전부 다 관세 25%씩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영향은 하반기, 즉 8월, 9월, 10월로 갈수록 좀 더 커질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바로 유가가 되겠습니다. 1분기 말에 65달러 하던 유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77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10% 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서 원자재인 유가조차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한국경제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의 한국 기업, 커지는 실적 악화 우려. 지금 헤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시장기대체의 밑도 실적을 발표했고 LG전자까지도 그러면서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대장, 우리 시장의 대장들이 지금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상반기 내내 악자가 나오고 있고 환율, 무역전쟁, 내수부진뿐만 아니라 증권세 2분기 실적 추정치가 반등 한 번 없이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다. 유가라든지 대외 변수도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우려가 더 커져가는 만큼 보수적인 시각이 유효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일단 실적 추정치 감소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 종목으로 조선 업종에 대한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전히 자동차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좀 부진한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개월 전보다 영업이익 추정치 감소폭이 큰 종목으로 한세시럽, 세아재강, 현대로템, 이치함불과 같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에 대한 전망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수출 기업에는 직접적인 타격,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이익 증가에 둔화될 것이라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연이어서 좀 불편한 뉴스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 중에서 특히 우리 산업의 중추 역할, 허리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조선 아니겠습니까? 덧붙여서 철강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기업군들이 전부 다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 들어서는 원화 약세가 되면서 이런 수출 가격 부담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리서치 센터장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늦게 원화가 약세로 전환돼서 우리 수출 기업에 힘든 것을 부과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더 빨리 원화가 약세된다. 즉 지금 1,110 원대에 있는 원화가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1,200원까지 올라가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바로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만큼 손실을 보니까. 그래서 바로 양날의 칼인 원달러 환율, 이것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 그리고 미중 분쟁 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받는 데미지가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을 지금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화 약세가 수출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일 수 있지만 오히려 급변동할 시에는 증시에 좀 부정적이다라는 뉴스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수출 기업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수출 기업에 있어서는 다소 좀 부수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21면에 있는 뉴스인데요. 오늘 약세장에서 배짱 투자에 나선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개인 투자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레버리지 관련해서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지금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기 있는 뉴스네요. 21면에 있는 뉴스. 그런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아무래도 지수가 하락한 데 있다는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또 반등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을지 뉴스의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금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2300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주가 수준이 그 회사의 자산가치보다도 못 믿지는 정말 이런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주가가 반등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최근 일부 투자자들은 그래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2300포인트도 되지 않는 2200포인트도 있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게 저평가다.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간 것이 상장 지수펀드 즉 ETF의 레버리지 펀드를 들어간 겁니다. 레버리지라는 것은 이미 단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렛대의 효과거든요. 내가 100원어치 사게 되면 200원어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매수이기 때문에 잘만 맞는다면 정말 지금 2200포인트가 저점이라면 수익이 커지겠습니다만 역으로 많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게 된다면 오히려 이익은커녕 손실이 두 배로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펀드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매매에 국한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한꺼번에 모든 자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두세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레버리지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지수가 많이 빠져서 반등에 대한 기대로 지금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수 상승을 대비 이제 두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개인 투자 분들의 자금이 들어가고 있기는 하나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지 그런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일단 증권가에서는 전문가들 시각은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는 지수가 빠질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고 원화 약세가 급격한 변동을 보인다면 분명히 시장에는 부정적이지만 또 지수가 많이 빠진댔다는 반등에 대한 기대도 있는 만큼 저는 오늘 뉴스를 보면서 정말 방향성을 알기가 쉽지 않다. 시장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구나라는 움직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방향성을 모색하면서 적극적인 매매 전략보다는 조금씩 확인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뉴스 스모킹건 통해서 뉴스와 함께 투자 아이디어 확인을 해봤습니다. 남인호 의사였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